한글자막 by 한효정 농경지가 인접해 있는 신도시 건설 현장을 연상시키는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골제자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추작업이 진행됩니다 크게 보면 선상지하고 과거의 하천 그리고 하천 주변의 범람원 환경으로 크게 대표가 되는데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곳도 피해야 되고 고압 송전탑 그리고 전신주, 전선들도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차량 통행이 잦은 곳도 피해서 저희는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는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말하는데요 땅속 세계를 만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축이고요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이고 자연시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속이 비어있는 봉 형태의 시축코어를 타격과 회전을 이용해 땅속 깊숙이 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조사지역의 지층이 원형 그대로 시축코어에 담기게 되는데요 골제의 부존 환경과 품질 분석에 중요한 실효가 됩니다 회수된 시축코어는 현장에서 절개해 확인하고 연구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축코어를 비닐로 1차 포장하고 테이프로 꽁꽁 싸매는 것도 모자라 공기를 완전히 빼내 봉인하는데요 이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부터 시추 시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시추공 복구에 들어갑니다 조사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인데요 시추로 인해 발생한 땅속 구멍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구멍을 냈다 보니까 그 구멍이 오염원의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자갈이나 모래를 채워가지고 그걸 메꿔서 오염원의 직접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집안 치마나 이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질자원 연구원은 전국의 골체자원에 대한 지역별, 종류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골체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시추 코어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암석, 해양, 육지에서 시추를 통해 얻은 시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에 지층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모르거든요 내가 이걸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되게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기 충족층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매번 시추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여기는 어떤 지하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추는 우리가 모르는 땅속 세계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골체자원 조사의 시작점입니다